밥 밥 먹자. 빨리 와. 여기 지하 밑으로 고양이 새끼가 두 마리 빠져서 좀 위협한 상황이라서 제가 제보를 했거든요. 여기 밑이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얘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이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밥 먹자. 나가야 돼. 밥 먼저 나가야 돼. 줘야지.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야. 엄마야. 봄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밑에 애기들 히치까 싶어서 그러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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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섭 이미 모든 공간이 밀폐되어있어서 안이 섞이라지 오염되어 있고 특히 오늘같이 폭우가 내리는 날은 doubtえる SNS dropping 안 될 것 같 Suppose ayed 시리즈 슬픈 사이에 들어갔다가 자칫 빠져나가지도 못할 반응이 이건 억지로 만약에 포입을 시도한다야되고 공간 자체도 너무 넓고 애들 빠르기도 있고 일단 아직 조그만이 되기 때문에 사람 흔히 안다는 곳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게 한동안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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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잡혔어. 줄 놓으셔도 돼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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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에 털이 많이 빠져있고 좀 특별한 걸 봐서 단순한 피부질환이 오염된 한계에서 발생했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기본적인 피부관리에 대한 약욕이라든지 건강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날이 얼굴 우리 고양이가 엄마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이라 그 나아 반영을 하면서 엄마의 손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해당해시 타이사 거리에 다리여놔 바닷어 쓰레기 아멘